엄마들이 이거 엄청 궁금해하잖아. 어, 궁금해. 잘 하시나요?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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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배야. 웬만해 누가 온 거야. 아이고, 배야. 아이고, 배야. 아이고, 배야. 뭐야, 뭐야. 친구들이 최근에 많이 전학을 가서요. 지금은 딱 3명이에요. 3명이야? 간절하다. 소수정예네. 로아, 우리 클래스리더 오늘 로아인데. 클래스리더 오세요. 말 많겠죠, 뭐.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. 집에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활발하고요. 장난 많이 칠 것 같고요. 좀 고집도 많이 부릴 것 같아요. 아! 생각보다는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. 그런데 요 근래에 색깔을 섞는 거에 흥미를 많이 보여서요. 뭔가 색을 섞는 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저렇게 해서 벽에다 칠하고 놓는구나. 정의인 사람들 이거. 저거. 저기, 저기. 네, 저거. 저거, 저거. 섞는 걸 좋아하는 거고. 어? 초록색. 빨간색 파란색 섞어보아요. 칼색이잖아, 칼색. 섞어봐요, 섞어봐요. 아록달록한데. 나 맞혔어, 어떡해. 정확하게 맞힌 건가, 이게? 소름돋아야지. 뭔가 색을 섞는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영어 수업도 받아요, 4살이. 아니요. 안 될 것 같은데요. 굳이 대답은 안 하더라도 뭔가 선생님을 피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영어에 거부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침묵, 님의 침묵. 노아는 워낙 뛰어노는 거 좋아해서 체육시간 굉장히 좋아할 거고. 그래, 이거는 별게 다 있네. 그러니까 확실히 배려랑 양고심이 생겼어요. 고마워. 자, 이거 집어. 여기 있어요, 고마워. 집중력이 아직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노래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런데 놀아요? 로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리에 앉는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. 그러네. 하원할 때 거의 매일 물어보는 것 같아요. 로아 밥 잘 먹었어요? 로아 밥 잘 먹었어요? 얼마만큼 잘 먹었는지 사실은 너무 궁금해요. 그리고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먹었을까. 고기도 한번 먹어보자. 너무 귀여워. 아니, 한 입 먹고. 아침 오전 간식이고 쿠킹 시간에는 이제 요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음식들을 다 먹는 시간. 혼자 스스로 먹었을까? 여러 가지가 궁금하더라고요. 아, 이게 제일 중요하죠?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간식사니까. 자, 오늘 간식은 뭘까요? 일단 간식부터. 스프네, 양송이 스프. 맛없어. 맛없어. 양송이 스프 맛있는데. 맛없어. 양송이 그러면 여기 두고 옆에 있는 스프만 먹어보자, 알았지? 안 먹을 것 같은데. 스프 안 먹을 것 같아요. 스프도 한번 도전을 해 봤었거든요. 옥수수 스프, 양송이 스프 했는데 로아가 안 먹더라고요. 스프를 안 좋아하는구나. 애들은 좋아하네. 얘도 좋아하네. 얘 아주 좋아하네. 로아는 영송이 스프 좋아해요? 네. 대신감. 로아는 양송이 스프 좋아해요? 네. 로아가 혼자 먹어볼 수도 있어요? 어디 볼까? 잘 먹네. 로아가 양송이 스프를 좋아했구나. 네. 이거 제배도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계속 타워달라고 했어요. 타워달라고 했어요? 아니,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야? 이걸 좀 뿌리네. 이거 제배도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계속 타워달라고 했어요. 그래도 엄마가 안 타와도 울었어요. 그래도 엄마가 안 타와도 울었어요. 울었대요. 안 사와도 울었대. 안 사와도 울었대. 사달라고 했어요. 아니, 어떻게 된 거예요? 저런 적 있어요? 한 번도 스프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. 거의 뭐 식스 센스 그 반전인데 이거? 그래도 엄마가 안 타와도 울었어요. 엄마가 양송이 스프를 다 안 사다 주셨어요? 그래도 여기에서 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. 또 먹고 또 먹고. 또 먹고 또 먹고. 일천에서 많이 먹고 가요, 오늘. 로아가 좋아하는 양송이 스프. 엄마가 또 양송이 스프 해 주셨으면 좋겠다, 그렇지? 네. 스프는 건강에 좋아. 맞아요. 보통 먹는 거 봐봐요. 예, 볼게요. 잘 먹잖아. 우와.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나?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선생님 말씀 되게 잘 듣거든요. 너무 맛있어도 이렇게 떨어져. 어? 화민이, 화민이. 화민이가 떨잖아. 화민이도 맛있으면 이거 막 국수 먹다가도 왜 이렇게. 너무 맛있으면. 양송이 스프 좀 해 줘요. 저렇게 잘 먹는데. 우와, 우리 로아. 다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 먹을 것 같은데. 스프 안 먹을 것 같아요. 깜짝 놀랐네. 오전 간식을 안 먹는 줄 알고 항상 계란이랑 바나나랑 아침을 항상 먹여서. 항상 먹여서 보냈거든요. 로아는 반대로 그거 먹을 생각을 하고 안 먹고 가는 거고. 그런가? 이거 잘라볼까? 이렇게 잘 잡고. 치즈가 나온다. 오,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우와. 우리 같이 먹자. 정말? 고마워. 우리 식욕이 폭발은 돼야 되죠? 치즈볼. 치즈볼. 하나 줘볼게. 오, 똥. 짠. 고마워. 됐다. 막 2년 전에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좋아할게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자, 로아가 이거 콕 찍어봐. 로아 콕 찍어봐. 우와, 이거 치즈 봐. 치즈가 정말 많아. 잘 먹을까? 잘 먹었으면 좋겠다. 그래야 온 보랑도 있잖아요. 제발, 로아야.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. 아니, 이거 고기랑 같이. 같이 콕 찍어봐. 아, 고기가 싫어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고기도 한번 먹어봐. 고기도 한번 먹어보자. 맞아. 원티야. 아니야. 그럼 엄마가 치즈 다 먹어버릴 거야, 고기 안 먹으면. 여기 한 입 먹고 치즈 먹어. 맛있어. 맛이 어떤지 얘기해 줘. 맛있어. 맛있어. 이거 로아랑 엄마랑 같이 만든 건데. 탕을 안 채운 건데. 맛있어, 왈쌍이. 맛있지? 밥 같이 먹어. 엄마가 치즈도 또 줄 거야. Surprisingly. 나도 맞아. 마지막 téъем anda. ㅎㅎ stemmode ità NER ب yr